오늘 찬양 준비 많이 하셔서 정말 잘했습니다 내게는 굉장한 감동이 있고 또 훌륭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 친히 오셔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늘 말씀을 듣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도 기대하며 준비하고 또 전하려고 합니다 또 저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 젊은이, 청년대학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승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나라 방황하는 분도 많고 좌절, 절망, 직장, 가정, 건강, 그리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많은 중독자들, 우울증 정말 불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저들을 소생시킬 수 있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오는 세대에 소중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타문화권에 있는 문화도 대체로 이해를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대화가 되고 어느 분야든지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아무리 노력해도 교인이 될 수가 없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기독교 진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화 지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논리와는 다릅니다 혹은 조금 부분적으로 알 수는 있어도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부분적이지 핵심은 아닙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 자기대로 정확한 것 같지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알 수가 없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체는 아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고 또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되고 또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모든 방법도 과정도 전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사회사본을 한번 원본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박물관 관장이 한국에서 박물관 세계대회가 있어서 와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저에게 그 약속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면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원본을 꼭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지하로 갔는데 철문 한 50cm 되는 큰 철문을 몇 개를 지나고 지하 깊은 곳으로 영화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계속 나아가서 핵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완전하게 이걸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별건 아니지만은 그 자료가 어쨌든 그 내용이 귀중하니까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진리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안내해 주는 곳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변화를 받아 너희가 변해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일생이 그분의 가이드를 따라서 잘 안내를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다 대학에 다니시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목회하면서 참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 기쁨은 아니더라고요 그저 한 끼 식사 그래서 참 기쁨은 아니에요 또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 다 가져봤지만은 참 보아는 아니에요 내가 얻은 거 다 했었지만은 참 희망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참 기쁨이고 항상 기뻐요 참 보아고 돈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값진 너무나 값진 살아있는 보아 정말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보아 값진 보아 참 행복 이 세상에 어디에 인간은 있어요 많은 사람을 찾는데 이 세상에 어디에 인간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찾았던 이 복음을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을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은 안내하면서 꼭 그런 시간이 되시고 또 지금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그런 시간이 꼭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뭐예요 대답 못하잖아요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어디로 가세요 뭐 하려고 사세요 몰라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적지가 없으니까 누가 이끄는 대로 순간순간에 움직이고 변하는 거예요 술집에서 가져가면 술집으로 가게 돼 있고 또 쾌락으로 가면 쾌락으로 가게 돼 있고 동성연 쪽으로 가면 동성연으로 가 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나를 알면 내 목적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체를 대답해 주는 거예요 전체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대학 들어가고 직장에 가져도 전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영원히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은 확실하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그래서 교인은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만능 사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지식적으로 방황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가도 모든 일이 성공하여서 뜻이 이루어져도 언젠가는 빨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아주 대학 다닐 때에 아예 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다시 방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조로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훈련소에 영적 입소하는 것 같아서 많은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 지금 그 과정을 안 거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인은 교인의 훈련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사람은 넌 그리스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못해서부터 믿었다고 하는데 못해서부터 믿은 사람은 없어요 나를 낳은 어머니가 나를 죄인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구약은 태어나는 거지만 오늘 기독교는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태어난 사람은 아주 악질범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흉막범으로 태어나고 아주 문제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주 확실히 위험한 큰 일을 저지르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100% 마귀에게 속한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가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불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사람을 입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교회라고 하는 이 품 안으로 인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나오면 여러분의 속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유전자는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 훈련 기도를 통한 기도의 훈련 말씀을 통한 말씀의 훈련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의 본질은 다 나쁘고 불의하지만은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본질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관리 감독을 잘해야 돼요 뭔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고 늘 관리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빨리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훈련을 잘 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 받은 여러분을 감독으로서 잘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기용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건 그분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으면 논산훈련소 받을 때는 똑같이 받지만은 훈련 받은 다음에는 부대 배치를 군에서 전략을 갖고 입소할 때부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훈련을 받은 다음 명일동에 오는 것은 그 다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앞으로 내 가는 길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훈련 받은 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빨리 훈련해요 어려서부터 아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꼭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훈련을 거쳐서 유대인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저한 주의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크리스산의 훈련을 잘 받아서 이 세상에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래서 어디에 보내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 받을 것을 믿으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비한 이 세계를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100% 받아들여요 흡수를 잘해야 돼요 모든 나무가 땅 속에 있는 영양분 흡수를 잘해서 나무로 올려보내듯이 여러분은 기독교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여러분이 잘 흡수해서 빨아떤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빨아당기는 힘이 흡수하는 힘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큰 섭리에 도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는 기대를 어마어마하게 해도 하나님은 그 기대를 다 이루셔요 에베소서에는 말씀한 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기대만큼 가정에서 거두는 게 없어요 직장 너무 기대 안 하고 가는 게 좋아요 대학 너무 기대하지 않고 가는 게 좋아요 교수 너무 기대하지 않고 교수가 돼야 돼요 교수 되는 게 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디든지 기대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교회는 기대를 많이 해야 돼요 잘못된 사람들은 교회는 기대를 안 해요 뭐 있냐 그러고 별 거 아니더라도 오늘 고현이 왔다 그러고 세상은 막 기대를 많이 해요 어디 갈 때 기대를 많이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축구를 한다 운동한다 기대를 많이 갖고 운동하는 거예요 너무 기대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연예인이 된다 기대를 너무 많이 갖고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학생들이 자라나서 유명한 최고의 우리나라 정상급 연예인들이 많아요 다 여기서 커서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곳에도 너무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기대를 많이 해요 왜? 그 기대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청년이라면 굉장히 난 지금도 기대가 아직 있어요 나 곧 은퇴해야 되는데 나 기대가 많아서 아주 정말 곤란해요 정말 기대가 아직도 대단한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시험될 것 같아서 말하세요 나는 아직도 나의 희망이 하늘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다려요 저는 명성교회 저쪽 처음 성전 1987년에 지을 때도 아 난 늘 꿈이 있었어요 십자가 좀 크게 해야 되겠다 높이 그런 꿈을 가졌는데 서울시인에서 십자가 제일 높이는 그때 교회를 지을 수 있었어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을 높이고 싶었어요 그렇죠 성전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로는 굉장히 높아요 영락교회도 한 6, 7m밖에 안 되고 다 조금조금 했어요 가보세요 다 조금조금한데 우리는 그 한 두 배 정도만 높이 했어요 왜 그러려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좀 크게 부르고 싶었어요 고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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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크게 부르고 싶었어요 오늘 강단도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서 여러분 많이 올라오시니까 좋죠 나는 십자가 한번 크게 달고 싶었어요 저거 한 3, 4백 킬로 넘는 거 대단히 큰 거예요 한 20명이 들고 십자가 크게 달고 저는 이 천정문도 열고 싶었어요 원래 이걸 전체를 다 열고 싶었는데 그래서 막 열어놓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그래 부르고 싶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래서 크게 많이는 못 여는데 그래도 세계 교회 앞에 이런 거 전쟁이 오는 건 처음 꿈이 있어요 꿈 세계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한 60개국에 우리 선교사를 파송을 썼어요 꿈을 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꿈은 내가 꾸고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꿈을 가지라고요 청년이 꿈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꿈이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되고 축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따라 훈련을 받아 이 조교를 따라오는 게 좋아요 목사는 조교예요 내 말을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주의 종의 말을 잘 받아들여서 오늘 희망을 가져라 그러면 희망을 가져야 되고 믿어라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 그러지 말고 받아들여 따라하세요 나는 앞으로 큰일을 할 것이다 나는 너무 위대하게 되어서 곤란하게 될 것이다 너무 행복해서 나는 곤란할 것이다 왜 안 해서 왜 따라 안 해 따라하세요 나는 너무 잘 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를 숨길 것이다 세계를 숨길 것이다 세계를 품을 것이다 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행복할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분을 만날 것이다. 나보다 더 훌륭한 아가씨 만날 것이다. 넌 나보다 훌륭한 남자친구만 할 것이다. 내가 말한 걸 내가 이 나이에 여러분 거짓말 하려고 나왔어. 내가 여기. 내가 손자 다 보고 내가 거짓말 하려고 여기 나오는 줄 알아? 내가 웃기려고 이 말 하는 줄 알아?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이 말 하는 거야. 네. 믿으라고. 믿으라고. 정말 교회는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믿으라고.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으로 몰라요. 특별히 종교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방황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부분적으로 맞는 것이 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슬람도 안 맞아요. 저렇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여자 네 명씩 데리고 살면 비율로 안 맞는 거예요. 가정의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여자를 저렇게 멸시하면 안 맞는 거예요. 저를 테러하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야. 반문화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폭력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기독교는 이 세상은 어떤 종교로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해요. 그 목적이 비슷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연대가 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어요.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하면 신, 우상하면 에집트를 연상할 수 있어요. 에집트. 가장 오래된. 에집트는 태양신의 나라예요. 신의 나라예요. 세계 최고로 가장 강력한 이 국가가 에집트인데 에집트는 4천 년 정도를 오랫동안 번영하면서 계속해서 이 신 하나만을 위해서 태양신 하나만을 위해서 온 나라가 국력을 거기에 다 쏟았어요. 먹고 모든 삶이 전부 거기에 맞췄어요. 그래서 세계를 다 보고 에집트를 가보라고 룩소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룩소를 보고 세계를 보면 시시하게 볼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에급은 지금도 신비한 불가사이의 우상의 나라예요. 그러나 그들은 4천 년 또한 그렇게 방황할 수 없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태양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인간은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달과 별과 수많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야지 자연으로 가면 안 돼. 물질 세계로 가면 안 돼. 만물로 찾아가면 안 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해요. 태양신 아니면 비너스의 신 헬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전혀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전부 저분이 100% 저분이 다 하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자격이 없는 분도 아무 능력이 없는 분도 한순간에 저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뭐 고행이 아니 고통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고행을 거치는 건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저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내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내 죽음이 없어지고 저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서 내 죄가 사해져요. 저분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이 세상에 억만 개의 종교가 있어도 문제를 푸는 건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기독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빈손 들고 오는 거예요. 뭐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냥 와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부모님과 같아요. 부모님에 갈 때 그냥 부모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지식하고 문화하면 헬라를 생각해요. 헬라. 그래서 헬라는 뭐 소크라데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모든 지식은 헬라. 모든 학문은 헬라. 여러분 지식으로는 기독교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전 세계 지식을 다 거져도 기독교는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전혀 지식과 관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밥 먹는데 지식이 필요 없듯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 영혼이 살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비지식이에요. 비지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비문화에요. 그래서 헬라는 세계 최고의 지식의 도시이지만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쭉 읽어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그 당시에 헬라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3대 도시였던 여러분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 지금 고린도에게 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으시기가 힘드실 테니까 우리 박목사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크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들 중에서도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써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이 세대에 절대로 한 사람도 몰라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 세상에 어느 대학이든 인류 역사에 어떤 사람이라도 이 진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기독교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네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세상 지식과 지혜로는 전혀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다음요 시작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도 절대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머리로나 마음으로 절대로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깊이 명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IQ가 좋다고 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는 이 복음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이지 다른 채널로는 절대로 이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인이 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모든 방법이 환자에 따라 다 다르듯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길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요 다시 시작 그 다음요 사람의 사람의 문제를 육적으로는 모릅니다 자기 문제도 몰라요 자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지 자기 문제를 모르고 내 안에는 영이 아는데 영을 무시하고 육적으로 살아가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의 근본 문제는 피하고 엉뚱한 일에 메여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 고민하고 그 고민할 게 아닌데 말이죠 고민하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 결혼 걱정할 게 아닌데 걱정하고 질낙 걱정할 거 아닌데 자꾸 질낙 걱정 얼굴과 관계없는데 자꾸 얼굴 고치는데 신경 쓰는 거예요 그 관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너 지금 너 염려하는 문제가 그게 너 문제가 아니야 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야 너 왜 영적인 문제야 본질적으로 가장 소중한 너가 누구냐 말이야 너 하나님 앞에 어디에 너가 있냐 말이지 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문제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영은 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의 이 안내를 받아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사회사본 그분의 안내를 받아요 그분 있는 그 사본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성령이 오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아멘으로 구조로 영접하는 것이 성령의 도심이 아니면 저분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저분이 나의 구조가 되는 걸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춰져 있기 때문에 헬라의 지식으로는 모르게 돼 있어요 세상 지식으로는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듯해요 그래서 우상은 너무 웅장하게 해서 다 그럴 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도 무릎을 꿇게 안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잘것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저 상징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은 다른 영이 있어요 성령 이외의 영은 이 세상에 있는 마귀로부터 오는 영들이에요 거기에는 미혹의 영도 있고요 음란한 영에 이끌리면 음란한 영으로 가게 돼 있고요 미움의 영이 오면 미워하게 돼 있고요 죽음의 영이 오면 자살하게 돼 있고요 우울하게 오는 영이 오면 우울하게 돼 있고 많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진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영이에요 성령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영이 만 개도 넘어요 귀신의 영도 많고요 분쟁하는 싸움하는 영도 있고요 원망하는 욕하는 영도 있고요 도색질하는 영도 있고 강도질하는 영도 있고요 수많은 영이 있어요 더러운 영이 있어요 막 더러운 짓만 하게 하고 더러운 일만 하게 하고 방황의 영이 있어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내가 술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에 이끌려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약을 내가 복용하는 것 같지만 마약의 영에 의해서 먹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들이 영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 이 영의 세계에서 참 영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참 영이 아닌 분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는 영은 우리의 삶의 모두가 다 마이너스 요소예요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불행이 되고 실패가 되고 슬픔이 되고 저주 우울증이 오고 낙심과 좌절을 가고 허무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영은 가정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정신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하고 폭탄 테러 같이 터뜨려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왜 잘못된 영이니까 잘못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문제를 가져주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오셔서 성령은 우리의 질서를 주고 건강한 인격을 주고 건강한 정신을 주고 건강한 국가관을 만들어주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모든 삶이 질서 있는 삶이 되어서 안정과 건강과 행복과 평안을 이 영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미안하지만은 속히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빨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분에게로 가서 그분이 주는 저분과의 관계 훈련이 있어요 많은 훈련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읽어보시면 좋은 말씀들이 14절까지 한결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괴사람 그래서 사람은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데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볼 때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중에 후회하고 다 망가진 다음에 깨닫는 것인데 그러면 너무 시간적으로 방황하게 돼 오랜 시간을 가봐야 멀리 못 가게 돼 있어요 길이 없는데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성공하고 영원히 보람되고 영원히 가치 있고 그 길은 어떤 세대가 변화질지라도 삶이 바뀌질 않아요 저는 내가 10살 때 받은 그 성령의 은혜가 지금도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 세대가 변화돼서 내가 문화가 변하고 은호와 생활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한결같이 이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내게 가정을 주셔서 자녀들 그 성령이 가르쳐주시고 이 교회를 그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에집트 하면 우상 헬라 하면 문화와 지식과 철학 학문 민주주의 헬라는 그 민주주의와 문화와 지식과 헬라의 학문으로는 기독교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동양은 뭘까요? 유교예요 유교 도덕이에요 중국과 한국과 동양의 아시아 여러 나라 있지만 가장 역사가 오래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세계의 물론 다른 문명도 있지만 에집트 문명의 우상 헬라 문명의 지식과 철학과 학문 그 다음에 이 동양 문화의 윤리도덕 우린 너무 몰랐어요 2조 500년 너무너무 몰랐어요 500년 동안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우린 뭔지를 몰랐어요 130년 전에 선교사가 왔을 때 우린 너무너무 몰랐어요 우린 이만큼 알게 한 것은 선교사들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는 이만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드웨어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지만 기독교적인 본질 핵심들은 아직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너무너무 혼란해요 내가 지난 월요일날 어떤 분이 찾아와서 프랑스에서 이번에 테러 있었잖아요 프랑스에 가 있는 기자들이 보내준 걸 내가 받았어요 뭐냐면 목사님 프랑스는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너무 사회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여야가 움직이고 뭐 이러더니만은 전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전체가 힘을 모으고 수습하고 여야가 전부 하나가 되어서 애도하고 추측 기사를 어느 방송도 내지 않고 FBI가 이랬다 우리 같으면 틀림없이 국정원이 이랬다 국정원이 뭐하러 그렇게 테러합니까 자기 살아가려고 직장 가졌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죽으려고 테러하겠어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기독교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성 전체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에 왜 방황하냐 하는 거예요 프랑스 보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 말을 자유롭게 제각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 젊은이들이 다 자유로운 젊은이들이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테러당한 가족들 데리고 전부 테러특별위원회를 빨리 발족시켜가지고 누가 테러하게 했냐 테러 당시에 대통령 몇 시간 어디 갔냐 우선 국방장관 사표내라 장관 사표내라 그게 수습이 됩니까? 수습해야지 안정시켜야지 기독교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이 지시하는 저분과 만남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 내가 처음 말한 대로 저분이 주는 카드는 만 가지의 답이 다 있어요 테러가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카드가 그분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가정에 애들이 아플 때 남편이 달려들 때 방황할 때 이 위기를 어떤 거 보하는 순간순간에 모든 크고 적은 데 대한 문제의 답이 저분에게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축구장에 있는 분은 축구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 안에 뛰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90분 동안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항상 자기 축구인으로서의 거기에 맞는 동작이 다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 한평생 모든 되어지는 이 우주적인 모든 일에 답이 다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보신 대로 정말 세계에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지만 저는 내가 그런 전공한 것도 아니고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내가 그런 거 잘 모르지만 나는 말씀으로 언제나 당당하게 대답하고 당당하게 이해하고 그분은 내 인제 다 물어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다 대답해요 내가 대답 못할 것은 여러분이 영어로 질문하면 내가 잘 몰라요 나는 영어 잘 모르니까 그 외에 한국말로 질문하면 내가 다 대답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모든 대답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 60억 인에게 질문해도 나는 대답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정보는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터넷 들어가도 여러분 문제 다 나올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훈련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분에게 가서 저분을 통해서 내가 훈련 받았다라 나는 내 몸은 본질적으로 내 몸은 사탄에게 속한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유전자는 사탄에게서 세상적인 이런 몸을 갖고 있지만 훈련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일하는 것도 그분이 전략을 가지고 나에게 명일동에 파견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 인사꾼자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일의 앞날을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분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한 일이 전혀 없어요 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한 번도 한 번도 틀린 일도 없고 한 번도 잘못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눈을 버려지도 않으리라 내 눈을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가 여러 번 나이 같다면 난 한 번도 눈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런 전달하면 좋은데요 세대 차이 앞으로 이제 인터넷 앞으로 정말 15년 지나면 엄청나게 변화가 오는데 우리 교회도 변화에 잘 맞추고 여러분이 이 교회 앞으로 잘 이끌어 가주시고 든든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이 교회를 보지 말고 적은에게 훈련 많이 받아서 영적으로 많은 시간을 바치세요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많이 배우고 은혜 받고 교회 사랑하면서 명성교회라고 하는 이 조그만 운동장에서 훈련 받은 분은 또 세계 다른 운동장에 다 가서 뛸 수 있는 거예요 이 운동장에서 훈련 받은 분은 정치계에 가도 그 무대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고 CEO로 가든 NGO로 가든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큰일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나는 큰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위대하리라 놀라운 일을 하리라 정말 그렇게 꼭 된다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내 기대보다도 더 더 크게 앞으로 이 훈련을 받고 30년 이후에 아! 김상환 목사님 지금 100세 됐는데 찾아봐야지 그럼 그때 내 청년 대학본 그때 집회 비전 집회 오셔가지고 이야 그 말씀 이야 목사님 말씀 확실한 내가 명성교회 35년 됐는데 내가 한 번도 나보고 아! 목사님 그 말씀 틀렸다는 그런 말 들어본 일이요 우리 수십만 수많은 제가 아프리카에 메시국에 가도 우리 교인이 없는 나라가 없고 전 세계 도시에 우리 교인이 없는 곳이 없어도 다 저를 찾아 내가 뉴욕 집회 가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든지 백불석 줘도 한 4,500명 오니까 힘들어요 LA 가도 전 지역에 다 오니까 다 목사님 말씀 유럽에 가도 메시국 다 와요 그래서 자비만 줘도 굉장히 많이 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생각했던 윤리도덕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방황한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하나도 몰랐어 한 가지도 모르고 몇 천 년을 지나온 거예요 다 틀렸어 다 틀리게 생각 오늘 기독교적인 헬라 철학 전혀 몰랐어 그래서 헬라가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여요 헬레니즘이 헤브라이즘을 그대로 옷을 입으면서 헬레니즘은 꽃이 피어나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빨리 받아 기독교적인 언어 기독교적인 생활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빨리 훈련받아서 어제 중간하게 지내지 말고 확실하게 나는 이번에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이 누가 됐다 그래요 동성연애자 나 동성연애자다 왜 교인은 왜 그 말 못해 나 교인이다 나 교회 다닌다 여러분이 그 말 못하니까 오늘 이렇게 위기의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 놓으니까 여러분이 확신이 없는 거야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대단한 파워 생겼대요 전 세계가 한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좌절하니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미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받고 새벽기도 좀 잘 나오고 기도 좀 많이 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통일시대는 온다 내 시대에 온다 통일시대에 다른 꿈을 갖지 말고 대동강 보려 가지 말고 평양에 내가 보금전화로 가야 되겠다 저 북한 동포 저 불쌍한 북한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금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김정일이가 김정일이 아니고 김정일이가 명성교회 안수집사 되도록 좀 미리 가서 전도해가지고 저분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내야 되겠다 이 말을 생각을 하라니까 뭐 그래 되겠냐 아니요 된다니까 좀 믿어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가슴에 손 올리세요 다 손 올리세요 하나님 크게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15년 비전 집회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비전 영적인 비전 주 안에서의 비전 성령이 주시는 비전 보금의 비전 보금의 비전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어떤 학문도 어떤 길도 보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이렇게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쁜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음란한 영들이 불이한 영들이 트러블의 영들이 방황하는 영들이 중독의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영의 미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품고 세계를 안고 세계를 짊어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큰 비전을 주옵소서 영원한 비전을 주옵소서 성령의 비전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살아 너무너무 역사하는 옛사람 육적인 모든 소욕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 자유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찬평한 그리고 기쁨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 오늘부터 주님에게 맡깁니다 내 앞날을 맡깁니다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신 주님 앞에 힘껏 주님을 향하여 노를 저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지도교사들 그리고 우리 청년대학부 모든 임원들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꽃피워 주시고 파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파도를 타고 5대행 6대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를 살려주옵소서 건져주옵소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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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